안녕하세요. 뉴럴린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애니메이트 디프로 긴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길어질수록 메모리 부족으로 생성하기 쉽지 않은데요. 긴 영상을 잘게 잘라서 순차적으로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생성된 영상들을 부드럽게 하나로 합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콜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용량 램을 켜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적당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15초짜리 영상이에요. 우선 이전 워크플로우부터 불러올게요. 디테일러 관련 노드들은 삭제할게요. 영상 파일 대신 이미지들을 불러오는 노드로 진행해볼게요. 영상 파일을 이미지들로 변경하는 방법은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변경이 힘드신 분들은 기존처럼 비디오 노드로 진행하는 방법도 잠시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미지들이 있는 경로를 적어줄게요. 로컬 이용자분들은 탐색기 경로를 적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리사이즈 대신 사용할 컨스트레인 이미지 노드를 추가할게요. 가로, 세로, 비율 상관없이 최대 사이즈를 지정할 수 있어서 편한 것 같더라고요. 1280 사이즈로 설정할게요. 노드를 다시 연결시켜줄게요. 현재 변환한 이미지들은 450장 정도 되는데요. 이걸 100장씩 나눠서 생성해볼게요. 총 5번 생성하면 되겠네요. 100장씩 생성하는 방법은 프레임 로드캡에 100을 적어주고 스키 퍼스트 프레임즈의 순서대로 0, 200, 300, 400 이렇게 적으면 돼요. 프레임 로드캡은 100장 플러스 5장에서 105를 입력할게요. 5장을 추가로 여유를 둬서 부드럽게 연결해볼게요. 비디오 노드로 진행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미지 총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 이렇게 진행되지 않게 다음 노드를 뮤트시켜주고 프레임 로드캡을 0으로 설정하고 원하시는 FPS를 설정한 뒤에 실행해주세요. 출력된 총 프레임 수를 잘 적어두시고 이후에는 프레임 로드캡과 스킵을 이용해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처럼 비디오 투 비디오의 경우에는 애니메이트 디프 컨텍스트 옵션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스탠다드 스태틱으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이제 첫 클립을 생성해볼게요. 코랩 T4 기준으로 105장에 30분 정도 걸렸네요. 잘 생성되었고요. 30프레임 기준으로 3.3초 정도 분량이네요. FPS를 잘못 입력해서 영상이 좀 느린데요. 영상들을 이미지로 바꿔서 다시 합쳐줄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요. 이제 두 번째 클립을 생성해볼게요. 스킵에 100을 입력하고 생성할게요. 하나씩 생성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미리 걸어두어도 상관없어요. 세 번째 클립까지 미리 걸어둘게요. 두 번째 클립이 생성되었고 바로 세 번째 클립이 진행 중이에요. 세 번째 클립까지 생성이 되었네요. 1280 사이즈 기준으로 100장은 30분씩 걸리는 것 같네요.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이렇게 100씩 늘려서 생성하면 돼요. 일단은 세 개의 영상으로 영상 합치기를 진행해볼게요. 이후 작업은 영상이 세 개든 열 개든 상관없어요. 생성된 영상을 한 폴더에 모아주세요. 더보기에 있는 파이썬 스크립트를 복사해주세요. 파이썬 설치와 FFM팩 설치 방법은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이제 이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해줄게요. 탐색기 창에서 CMD를 입력해주세요. 익스트랙트 파이썬부터 실행해주세요. 폴더 내에 모든 영상을 이미지로 변경해주는 명령어예요. 확인해보면 이렇게 폴더 내에 105장의 이미지들이 생성되었어요. 이제 컴바인 파이썬 스크립트를 실행해주세요. 이미지들을 합치고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스크립트예요. 확인해볼게요. 잘 합쳐졌네요. 이렇게 콤바인 폴더에 합쳐진 이미지들도 생성되었어요. 사운드를 넣어볼게요. 원본 영상을 사운드점 mp4로 복사했어요. 콤바인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현재는 100장, 30fps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건 생성한 기준에 맞게 변경하시면 돼요. 사운드 파일명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비디오 파이썬은 영상 생성만 다시 실행하는 스크립트예요. 이상으로 애니메이트 디프로 긴 영상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는 HD 사이즈의 100장으로 맞췄지만 본인 환경에 맞는 길이와 사이즈로 만드시면 더 효율적으로 생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